우리 집엔 왜 나머로 있었지 아버지의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내 성냥하게 아침이면 머리맛은 노을팔사탕이라면 당해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추억을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오빠 나는 목둑 기억도 그날은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버네 돈을 다 버네 엄마 배워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내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두루루루루 내 딸 채지는 일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 나 영화되고 영화되고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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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어디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네 아버지 항상 영화되고 영화되고 이제 난 서있네 그 달이 품전 그 일 그êm 확인 들 merits 그거 행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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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으